할렐루야 순복의미드교회 주일서머리 예배입니다. 오늘은 예배소서 2장 4절로 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나같은 죄인 살리신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시간 되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 저는 예배소서 2장 4절로 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나같은 죄인 살리신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군에서 중대장으로 예편한 남편은 사업을 하다가 사업장의 어려움이 더해져 사업장을 접고 친척의 도움으로 운수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은 일을 마치고 밤 10시가 넘어 스쿠터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집 근처 사거리를 지나던 남편은 고척동 방향에서 오던 음주운전 차량과 정면으로 부닥치고 과속에 밀려가면서 그 자리에서 10미터를 끌려갔습니다. 골반이 깨지고 머리와 다리를 크게 다친 남편은 급히 병원으로 호송되었습니다. 다리 살점은 다 떨어져 나갔고 뼈만 앙상하게 달려있었습니다. 문제는 머리였습니다. 검사 결과 남편의 뇌 두 군데가 새까맣게 변했으며 충격으로 머리가 부풀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병원에서는 남편의 의식이 전혀 없으며 살아날 가망은 희박하다고 통보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살 수 있다 고쳐진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의 반응은 냉랭하기만 했습니다. 사고 후 뇌사 상태도 두 달 넘게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남편에게는 변화가 전혀 없었습니다. 의식이 없어 피부 이식 수술도 불가능했습니다. 가끔 의사들이 의식 없이 누워있는 남편의 젖꼭지를 비틀며 반응을 확인할 뿐이었습니다. 그래도 나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남편을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중 70여일이 지났을 때 남편의 상태를 체크하는데 남편이 갑자기 어눌한 말투로 아프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살아날 가망이 없다던 남편의 의식이 순간적으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나와 시선을 맞추려 하지 않았고 자꾸만 허공을 바라봤습니다. 탁자 위에 올려져 있는 주전자를 가리키며 무엇이냐고 묻자 이름이 없어요 하며 엉뚱한 말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상하다 생각하여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의사의 말이 뇌손상으로 기억을 상실했고 현재 상태가 3살 아이의 뇌의식 수준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깨어나면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돌아올 줄만 알았던 남편이 기억상실증이라니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나를 보고 엄마라고 부르며 모든 것을 달라고 떼쓰는 남편을 그저 손 놓고 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나는 정성을 다해 숫자를 가르치며 아이들의 이름을 알려주었습니다. 어떻게든 기억을 되찾아주고 싶었습니다. 하루는 병실에 누워있는 남편 복부에 핫팩을 올려주고 화장실에 갔습니다. 순간 누군가 나를 찾는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 옆에 있던 환자의 보호자가 다급히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놀라서 황급히 뛰어가 보니 남편이 핫팩 봉지의 뚜껑을 열어 그 안에 들어있던 뜨거운 물이 침대 시트와 남편의 엉덩이 쪽으로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얼른 남편을 옮기고 보니 놀랍게도 사고로 인한 화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여전히 어눌한 말투로 한나님 아버지가 피하라 하셨어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 한나님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그렇게 핍박하며 성경책을 쓰레기통에 내던지던 남편의 입에서 어눌한 기도가 터져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기도 후 나에게 한나님은 나에게 피하라고 하셨고 그 옆에 있는 나쁜 사람은 나를 보고 박수치며 기뻐했다며 계속 오르막도 내리막도 힘들지 않게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하나님께서 남편을 지켜주고 계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 뒤 병원 생활은 2년 가까이 계속되었습니다. 수입도 없었고 막내 아이는 시골 친정집에 맡겨졌으며 위로 두 아들은 제대로 돌볼 틈도 없이 모두들 힘든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러한 중에 생각지도 않았던 도움의 손길도 있었습니다. 예전에 수의 피해로 젖은 이불을 말리는 고물상 할아버지가 계셔서 안타까운 마음에 이불 한 채를 들였는데 할아버지가 우리의 소식을 듣고 한동안 그날 그날 벌어들인 수익금으로 우리를 돌봐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때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웃을 위해 베풀면 반드시 나에게 복이 돌아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6년이 흐른 어느 날 남편은 동생의 이름을 시작으로 청년기 시절 월남전쟁에서의 기억을 되찾아갔고 지금은 기억의 90%를 회복해 믿음 안에서 건강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살 가망조차 없다던 남편이 살아있고 지금 내 옆에 있는 것을 볼 때면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희망을 주시고 힘들 때 위로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기쁜 감사와 모든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나는 신장이 좋지 않아 늘 몸이 부어있었습니다. 신장뿐 아니라 원인 모를 고통도 늘 나를 괴롭혔습니다. 지금은 서른이 넘은 딸 미란이가 아홉 살 때였습니다. 하루는 미란이가 죄가 많으면 교회에 못 간다는데 엄마는 무슨 죄를 지어 교회에 못 가느냐고 물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관심도 없었을 말인데 그날따라 내 가슴을 찡하게 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을 알기를 원했고 내 마음도 그러했습니다. 때마침 남편의 결단과 주변 지구역장들의 도움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기한 건 예배를 드리고 나면 아팠던 몸이 좋아진다는 것이었습니다. 몸이 부어 남자 슬리퍼를 신고 남편과 딸의 부축을 받아야만 교회에 올 수 있었지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언제나 행복했습니다. 초신자의 나는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싶어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달라고 기도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꿈을 통해 두 팔 벌려 나를 환영하시며 당신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때로는 주의 종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나와 동행하시며 내 모든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고 가시기도 했습니다. 이런 증거로 인해 나는 더욱 주님만 믿고 예배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딸 미라니가 중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5월 5일 연휴에 집에서 빨래를 하는데 갑자기 머리가 아파왔습니다. 방에 있던 남편에게 말을 하고선 바로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119 구급차에 실려 대학병원에 도착해서는 바로 수술에 들어갔습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는 13일 만이었습니다. 내가 깨어났을 때 의사 선생님은 살아난 것이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수술 후 신경이 눌렸는지 어지러움증이 생겨나 길을 똑바로 걷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순간 내 마음에 빨간 구역장 가방을 들고 다니면 살 것 같은 믿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치유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간구하고 또 간구했습니다. 지금은 깨끗이 나아 누구의 부축도 없이 교회를 편히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저 모든 것이 감사할 뿐입니다. 늘 감사하며 살아가던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이 또다시 일어났습니다. 지난해 건강검진으로 뇌사진을 찍어본 남편은 혈관이 좁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머리가 아프다는 얘기를 종종 했지만 상황이 이런 줄 몰랐습니다. 뇌경색을 우려해 혈관 확장 수술이 그나마 해결책이었지만 수술하기엔 시기적으로 늦었다는 것이 의사의 소견이었습니다. 다행히 뒷머리 목 위로 작은 혈관들이 장가지처럼 나있어 작은 혈관들의 도움으로 큰 위험은 면할 수 있었다고 의사는 말해 주었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는 뇌출혈로 쓰러졌을 때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 다시 병원을 찾았다가 우리는 놀라운 소식을 접하게 됐습니다. 남편의 뒷목덜미에 작게 뻗어있던 혈관 중 하나가 뼈를 뚫고 굵고 튼튼하게 자라 머리에 피를 공급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의사는 깜짝 놀랐다며 의사인 내가 수술을 한다 해도 이처럼 정교하게 만들 수는 없을 것입니다. 라며 이건 기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혈관이 남편의 머리에 충분한 혈액을 공급해서 문제없이 지낼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살아서 우릴 위해 일하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남편과 딸 그리고 나는 이러한 하나님을 믿고 늘 감사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내 이웃에게도 전하고자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두 분의 간증을 통하여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드라마를 연출하는 감독처럼 아름다운 해피엔딩의 드라마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영원토록 주님의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주님을 찬양하며 산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행복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호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떠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 주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영광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도록 하시고 마지막 날까지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